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힘든 분도 휴식 하신분들도 계실거에요. 저희 아파트 화단에 이렇게 꽃무릇들이 활짝 펴가지고 제가 오늘 꽃무릇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꽃무릇들이 석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통틀어서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화단이 여기 걸음기라고는 없는 그런 딱딱한 지금 땅이에요. 중간중간 비가 왔지만 지금 엄청 보기에도 딱딱해 보이죠. 여기 돌들이 군데군데 있는 정말 걸음기 없는 이런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녀른 몸으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봉우리 상태에서 이렇게 활짝 하나하나 어떻게 피는지 보여드릴까요? 봉우리가 뒤에 보면은 안핀 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꽃봉우리를 터뜨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드는 석산 꽃무릇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피려고 봉우리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둘의 여섯 일곱 송이의 작은 송이가 모여서 이렇게 활짝 펴서 이렇게 꽃 모양을 형성하는 그런 예쁜 꽃이죠. 금방 폈을 때는 아주 진한 핑크색 그리고 얘는 조금 연한 핑크색도 있어요. 얘가 아직 지기 시작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색감이 굉장히 연해요. 샤프랑과 함께 어우러져서 피고 있는 꽃무릇들이 너무 곱고 예쁘죠. 미리 핀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지고 있답니다. 이 보라사랑초 꽃도 좀 보세요. 너무너무 여리여리 예쁩니다. 지금 환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꽃봉우리 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는 아직 덜 피어서 피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려고 하는 아이. 여기는 절반 좀 폈네요. 이렇게 핀답니다. 여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피지 않는 여기 꽃봉우리가 벌어지는 모습. 신비스럽죠? 여기는 하나만 안 피었어요. 활짝 폈어요. 지금 두 송이가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송이가 굉장히 커 보이죠? 보라사랑초와 샤프랑과 꽃무릇이 어우러진 저희 아파트 화단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바나나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하단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게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간혈인데, 위에 이렇게 꽃이 화려하게 핀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쁘죠? 이거 보세요. 이 송눈썹의 여왕입니다. 보세요. 꽃은 색감이 정말 연한 색감이에요. 더 부드러운 색감인데, 햇빛, 이거 카메라 특성상 조금 진하네요. 씨앗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늘처럼, 마늘 쪽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파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생긴 알뿌리가 바닥에 묻혔다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거예요. 잎으로 월동을 하는 아이랍니다. 겨울에도 초록초록하니, 잎이 부추, 두꺼운 부추 정도의 사이즈로, 겨울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다 지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그래서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꽃무릇 썩산 이렇게 부릅니다. 보이죠? 저 줄기, 알맹이 하나에서, 여기 하나씩 올라왔고요. 꽃을 원래 못 본 아이들은, 저렇게 초록초록하니, 새잎이 나오고 있죠? 보여드릴까요? 미리 저렇게 나오죠? 부추잎처럼. 오늘은 명절에 추석에, 수고하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예쁜 꽃무릇 선물입니다. 피로 푸시고, 또 즐거운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